질문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겐 너무 손 큰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손이 엄청 크셔서 명절마다 음식 만드는 게 힘들어요. 어머님은 많은 양의 음식을 빠르게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하려니까 너무 벅차더라고요. 하루 종일 장을 보시고 생선이며 고기도 늘 최고급으로 하시느라고 거의 100만 원은 100만 원은 드는 것 같아요. 우와 너무 고마워. 결혼 초반에는 전부 치는 데만 9시간이 걸리고 전 종류도 엄청 다양하게 만드셔서 양이 많다 보니까 남은 거는 집에도 가져가고 형님 댁, 형님 시댁, 제 친정까지 다 나눠드려요. 엄청 많이 하시네요. 얼마 전부터는 어머님이 우리 먹을 만큼만 하고 말 거다 하셔서 양이 좀 줄기는 했지만 아직 좀 버거운데 어머님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돌려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혹시 누군지 조금 손 누군지 조금 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6년 차요. 6년 차. 아 결혼 6년 차세요. 아이는 있으시고 아 있으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머니가 손이 크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잡채를 하신 적이 있는데 사진이 있나 봐요. 네, 사진이 있어요. 어이! 어이 세수제야 아닙니까? 놀러 오셨을 때 엄청 많으셨거든요. 처음 그 명절은 아니고 아버님 첫 제사 때 갔는데 전만 진짜 8시간을 붙인 것 같아요. 아 세 명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제사에 이제 어머니가 올리실 거 아 올리실 거를 그러면은 결혼 전이랑 결혼 후랑 원래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며느리가 들어와서 원래 많이 하셨던 거 남편한테 들었던 거는 젊으셨을 때는 김치도 막 엄청 많이 한 3,400포기 씨 3,400포기 진짜 손이 크신데 어떤 그 어느 동네에 사세요? 저희 영덕에 영덕을 다 김치를 책임져주시는 며느리가 몇 명이 존재하나요? 저는 하나 아 그 음식을 아이고 뭐라고 그 음식을 하는 인원은 몇 명이죠? 지금은 둘이 하는데 그 전에 남편은 이제 농사 배를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못 도와주고 거의 어머님이랑 저랑 했었어요. 못살 그럼 우리 며느리 우리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양이 많으니까 좀만 더 줄이면 안 될까?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셔요. 그럼 그 먹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평소에? 먹기만 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또 어머니 스타일은 누가 와서 하는 것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음식 가시는 분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만이 하셔야 또 성에 차지 누가 와서 또 막 나가 나가 그래서 아마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혼해서 제일 집중되는 게 제가 보기엔 명절이에요. 명절이에요. 여러분 막 시댁 가고 싶어요? 막 신나요? 막 어머니하고 동그란떼 붙여야지. 아 처먹지도 않을 동그란떼. 아 작년에 붙인 거 지금도 냉동실에 있는데.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시댁 가는 거 싫지 않다. 정말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나 시댁 가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아한다. 자 보세요. 한 분, 두 분.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분. 여덟 분이나 계시잖아요. 자 이런 분들에게 저는 또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시댁이 좋기는? 안죠. 어렵잖아요. 제가 보기에 저는 명절이라는 것은 특별히 여성에게 한국은 전통적으로 약간 숨을 참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숨을 참고 해녀가 전복을 캐러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참을 수 있어요? 숨이 넉넉할 때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남편이 너무 고맙고 맞아. 이 남편을 이렇게 키워준 시댁 어른이 너무 고마울 때 나는 동그랑땡 좀 붙일 수 있어. 그럼. 네. 맨날 있는 것도 아니니까 1년에 두 번이니까 할 수 있어. 근데 난 좀 남편도 별로야. 새끼 좀 벌른데 난 평상시 항상 참고 살아. 근데 내가 또 거기 가서 내 뜻대로 표정하고 내 감정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내 감정대로. 아 어머니 요즘에 누가 이런 걸 붙여 먹어요. 전부 사먹지. 진짜 무슨 귀신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여자 며느리들은 지속이 지속이에요. 맞아. 솔직하게 말하면. 풀어. 속병이 없어. 그냥 시어머니만 속병으로 뒤지게 돼 있어요. 그냥. 시어머니는 또 착하셔가지고 그냥. 요즘 애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하하하. 근데 뭐 그런 며느리 몇 되나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죠.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명절에 시댁에 가서 어떤 며느리들이 정신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냐면 가기 싫어도. 가서. 가고. 나 기분 안 좋아도. 웃으면서. 이런 며느리들이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해진다고요. 맞아요. 막 가서 막. 아 어머니. 너무 오래 사신다. 하하하하. 아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또. 이 감정 노동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 노동을 했다는 걸 남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몰라. 몰라. 처음에는 저희가. 집사람 하루 와서 뭐 한 9시간 전부 쳤지만. 헤에. 우와. 이모랑 고모랑 집사람하고 같이 갔고. 한 2, 3일. 첫 제사 때 손님만 50명 넘게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적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거든요. 근데. 집사람 봤을 때는 제사도 없어요. 기독교 집안이고 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봉밥 먹었거든요. 아직. 제가 올해 서른다섯인데도. 제 친구들 저희 집 오면은 왜.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어무이가 그래 밥해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걸 너무 기쁨을 하시네요. 집사람이 경기도 수원에 살다가. 영덕 시골에 농사짓는 집에도. 시집에 와가지고. 집사람이 적응하는데. 아직도 좀. 힘겨워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부의 속은 알 수가 없지만. 남편분이 아내의 수고를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고는 있어요. 아내분은 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집은 또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 같고. 그게 또 사실은 가장 큰 힘이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마다 다 자기의 무대. 무대가 필요한데. 이제 어머니들의 무대는. 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가장 큰 무대는. 제가 보기에는 주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서만. 내 색깔을 펼쳐낼 수 있고. 나의 또 존재가 이걸로 사람들이. 근데 또 사실은 그만큼 평가를 못 받네. 운전 못하면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뭐 이런 그 무지한 말이 나올 정도로. 그거에 대한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외로는 나의 색깔을 내보일 수 있는. 런웨이와 스테이지가 없는 시대를 산. 또 우리의 어머니 세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은 단순하게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는 진짜로 인스타그램이고. 엄마 유튜브 계정인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해 내서.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좋아요를 받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반응.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거를 원하잖아요. 자 내가 머리 했어요. 뭐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럼 남편들이 뭐라고 해요? 어? 어? 또 시험에 빠트린다. 뭐 나 달라진 거. 달라진 거. 달라진 거 없어? 일단 정지. 그런데 사람이 언제 되게 기분이 좋으냐면. 내가 뭘 이걸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 존재가 이렇게. 없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되게 간단한 게. 내가 이걸 했을 때. 뭐라고 저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그것으로 인간은 관계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먼저 조금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말은 해야 되겠죠. 어머니 이제 조금 음식 좀 줄이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힘드시고. 저는 뒤지겠어요. 어머니. 네. 어머니. 네. 웃으면서. 그런데 말씀은 드려야 돼요. 그런데 말씀의 근저는 인정. 어머니에 대한 인정.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힘드신 걸 이렇게 오랜 태국을 하셨어요. 어머니. 그리고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저는 하루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걸 때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 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머니. 조금씩 어머니 건강도 그러니까 저희 줄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유. 뭐 다 하고 살았어. 어머니들. 그러겠죠. 그거는 이제 어머니 계정에 계속 좋아요를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머니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을 좋아요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고마운 건 남편이 내가 힘든 걸 다 알아주고 있는 거. 그것도 참 선생님한테는 또 돕고 고마운 지원군이고. 원예 여행 시인 blades Como 일단 제가 이걸 신청한 게 시골에 농사 일하다 보니까 아 병원 가는 거 빼고는 시지를 못했어요. 올해 한 제가 계산을 해보니 한 60일 정도인데 거기 40몇일에 병원 때문에 시고는 집사람하고 어디 시간을 단둘이 보낸 적이 없거든요 결혼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집사람이 진짜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막 힘들게 사는데 계속 애도 혼자 보고 주말부부 하거든요 그래갖고 혼자 애기 모여서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사자로 시작하는 말 사자로 시작하는 말 사줄게 올해 농사 지어서 샤넬 샤넬 한 개 사줄게 사랑합니다 너무 멋진 남편이네 낮밀 바람 땅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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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weiter 너무ètement 맛있게 cres